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체중 감량 방법 중에서 다이어트 방법이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연구 결과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냐면 과체중, 정상 체중보다는 플러스 10%가 넘는 분들을 과체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상 체중보다 10% 플러스 넘는 사람들 120%가 넘으면 20%가 넘으면 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만까지는 아니고 정상 체중도 아닌 과체중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이어트 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 바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14시간 단식법입니다 14시간 단식법 14시간 단식법, 우리가 간헐적 단식 많이 하셨잖아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안에 뭐 두 끼 정도 드시는 거 제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한 끼를 굶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16시간이 아니라 14시간 단식을 하고 나머지 10시간 동안에 3끼를 다 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만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개월을 시켜봤더니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체중이 약 3%가 줄어들었습니다 3% 정말 적게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사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 3개월에 3% 만약 6개월 하면 6% 1년 동안 하면 10% 이상 줄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복부지방 같은 경우는 약 4%가 암소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14시간 금식을 하고 10시간 동안 3끼를 먹게 하니까 칼로리가 8%를 적게 먹게 됐더라는 겁니다 하루에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3개월 만에 체중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요 또 복부지방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됐고요 혈압이 높았던 분들이 혈압도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잠을 잘 자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피로감이 감소됐다고 하는 이런 결과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식사 시간을 조금만 조절해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4시간 중에 10시간 동안 3끼를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 6시에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몇 시에 끝나야 됩니까? 10시간이면 그렇죠? 오후 4시 전에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아침 8시에 식사를 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녁 식사는 6시 전에 끝내는 거고요 만약에 아침을 좀 늦게 10시에 먹었다 그럼 저녁 식사를 8시 전에 끝내면 되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다른 간헐적 단식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칼로리 조절하지 않고 그냥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꾸준히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살이 너무 많이 찐 분들은 빨리 살을 빼기 위해서 더 열심히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약간의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과체중 정도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쉽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연구를 하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식을 14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장기가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이 되고 오히려 활력이 생기게끔 만들어지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14시간이라도 단식을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연구에 좀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냐면요 대상이 과체중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 과체중까지는 아닌 분들 있잖아요 정상보다 한 몇 킬로도 높은 분들 한 몇 킬로만 빼고 싶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거 한다고 빠질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체중인 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잘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거에 체중이 그렇습니다 100kg가 넘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였다 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75kg, 76kg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의 한 25kg 정도를 뺐는데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 봤고 경험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요 또 과거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도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다이어트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다 같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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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